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이슈가 뜨거웠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또 뜨거운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집이라는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 정말 필수적인 재화인데 한국에서는 내 한 몸 놓일 집을 안정적으로 꾸려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진짜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생애 최초 주택구의 표류기. 여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좀 잘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오프닝에 집을 사면 안심 혹은 뿌듯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분은 두 개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고 부제목을 보니까 2년마다 이사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하여라고 써있더라고요. 모든 세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부제죠. 2년마다. 네. 이 저자가 누구시냐면 강병진 작가라는 분인데 이분은 씨네21이나 허핑턴포스트 같은 몇 군데 언론사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고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세요. 그래서 나이는 이제 1979년생.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2017년, 2018년 이쯤에 걸쳐 있으니까 30대 딱 막바지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이야기. 성공하신 건가요? 네. 성공한 건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목을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집 샀다는 잘한 일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생애 최초잖아요. 그전까지 계속 세입자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요즘 보면은 뭐 30대가 열심히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빨리 사야 된다라는 그런 급박감이 있어요. 그런 불안감들 가지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저자분께서는 일단 한 10년 정도는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속 세입자로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모든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하고 싶은 욕구 그거랑 좀 다 있는데 원래는 꽤 넓은 빌라에서 어머니와 함께 반전세로 사셨대요. 혼자 사는 자유가 좀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집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또 세입자로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따로 어머니와 따로 살 다른 집. 그렇죠. 그런데 같이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중개사가 집을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계산기를 돌려받겠죠. 대출 얼마를 받고 지금 생활비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각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심은 할 수 있는데 세입자로 살 집을 구하는 그것과 내가 정말 내 명의로 된 집을 살 때와 그 마음가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구나. 그냥 액수 조금 더 얹어가지고 그냥 전세로 사나 아니면 매매를 하느냐가 큰 차이인가. 이런 것들이 안 해본 사람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저자분의 경험을 읽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빌라 관광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길 가다 보면 전봇대 같은데 빌라 분양 전단지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분양 전단지는 많죠. 그렇죠. 이거를 보고 연락을 하면 빌라 전문 중개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락한 사람을 자동차에 태워서 돌아다니는 거를 빌라 관광이라고 한다. 관광을 다니는 거죠. 이게 제가 비슷한 걸 들었던 게 예전에 변호사를 구할 일이 좀 있었는데 서초동에 이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변호사 쇼핑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변호사들한테 상담하고 수임을 어디다 할지. 왜냐하면 액수가 기본적으로 더 큰 일을 갖추는. 네.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잖아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에 맞는 집은 좀 성에 안 차고 근데 좀 괜찮다 싶은 집은 막 예산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책으로까지 쓰셨겠나 싶기도 한데 근데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은 세입자로 들어갈 집을 구할 때도 또 똑같이 겪는 고민 아닌가요? 네. 사실 저도 저번에 살 집 구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고민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거주할 공간으로서의 집과 재산 가치가 있는 집. 그치.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내 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재산 가치를 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중해지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거기 들어간 돈이 까먹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요. A집은 넓고 쾌적한데 역세권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B집은 A집보다는 좀 많이 좁지만 신축이고 주차 공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역세권이에요. 여기가 오르겠네. 그렇죠. 이게 딱 그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이면 내가 넓은 데 살고 말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유를 하게 되면 아 이게 나중에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재산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은 빌라보다 아파트가 낫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재산 가치만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가 비싸기도 하지만 진정한 내 집이란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독사가 가능한 집이다. 어? 무섭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더라도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집. 누가 찾아와서 관리비 내라고 독촉하지도 않고 반사회 나오라고 안내문 전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선택한 이유인 거죠. 아. 네. 사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도 나오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반사회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얽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자유로운 빌라를 선택을 한 거죠.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 책 하면은 저는 실용서를 좀 생각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뭔가 호갱되지 않는 법. 네.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막 같은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엄청난 자기 고민과 경험이 좀 들어가 있는 에세이 같은데요. 네. 확실히 에세이 느낌이 좀 나요. 왜냐하면 또 부동산 실용서들은 책디가 방금 말한 스타일도 있지만 어디가 오른다. 오. 맞아. 맞아. 투자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되게 담담하게 써내려고 하는데 그 경험들이 되게 생생한 필체로 살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빌라 분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가격 갚기 신경전이 있는데 어. 있죠. 엄청 많죠. 이거 사실 전 쓸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2억 몇 천만 원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작가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후구가 되지 말아야겠다. 어. 맞아. 후구가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 깎아볼까 하는 거예요. 아. 천 원, 2천 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상대방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800만 원 깎아줄게. 되게 선심스대시. 800도. 근데 이것도 깎은 거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800만 원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이분도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속으로 아 이거 깎아준 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또 최후통첩 같은 느낌으로 나 그 가격엔 못 산다. 응. 이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상대가 또 200만 원 더 깎아줄게. 200만 원에. 그렇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인간적인 고민도 담겨 있어요. 인간적인 고민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저는 사실 이 부분 제일 인상 깊었는데 오랜 시간 고생해서 집을 구하고 가격 밀당도 하고 이제 여기 사야겠다 정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을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 갑자기. 이미 다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이 집 구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어머니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그 집보다 다른 집이 낫겠다. 다른 집을 사자. 이랬을 때 이 필자가 느끼는 어마어마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했던 때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인테리어를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업자들과. 근데 업자분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뭐 도배고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가족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은 무시한 채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 너무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집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걸 겪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집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공감될 만한 표현들.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집이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통장에 처음으로 1억 넘는 돈이 찍혔는데 30분 만에 사라지네요. 또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게 은행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대출도 그 집주인한테 직접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를 경유해서 간 거죠. 아, 내 통장에 찍혔어 이 돈이. 근데? 아, 사라졌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든 매매든 집 구해보신 분이라면 집이 은행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군데군데 이런 식의 공감할 만한 표현들이 나와요. 공감도 공감이고 실제 이제 집을 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빌라를 구입해본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겪어본 느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에세이 실용서 그 느낌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주는 게 한국의 집값은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이분이 빌라를 구매를 했잖아요. 네. 빌라를 구매했는데 자기가 이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있는 부동산 재테크 체계에서도 빌라를 아파트랑 동급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그냥 투자 대상이다. 근데 그 투자를 그냥 아파트랑 똑같은 식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 아파트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투자 대상으로 빌라를 취급을 한다. 아. 빌라는 투자 대상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빌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그렇죠. 저도 빌라에 살고 있는데 씁쓸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의 아파트 거주 비중 찾아보니까 2019년에 겨우 50%를 넘겼어요. 그래도 50%를 넘겼네요. 넘기긴 했죠. 그전까지 50%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빌라, 단독주택, 원룸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다 소중한 되게 거주 공간인데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나만의 집 같은 거 그 집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아파트를 어떻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가치를 생각을 해서 금융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중한 나만의 집을 구하기 위한 그 주택 구입 과정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플렉스다. 집을 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로 좀 다가오는 책인 것 같습니다.